4년 만에 정상 재개된 2023 포항국제불빛축제 기간 사흘 동안 25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포항을 찾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올해 불빛축제에는 주 행사장인 형산강체육공원 주변에만 사흘간 12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고 인근 부대 행사장 방문 인원까지 더하면 25만 명이 축제를 함께 즐긴 걸로 집계됐습니다. 많은 관광객이 모였지만 경찰과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의 노력 덕분에 별다른 안전사고 없이 행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포항시 송도동과 해도동 상점가와 영일대 해수욕장, 죽도시장은 외지 관광객들로 붐볐고 숙박업소들도 대부분 만시를 기록했습니다.